네, 알푼스입니다. 저는 지금 점심인데요, 볼로니아에 갓 도착했습니다. 볼로니아 인디펜스 거리를, 독립 거리를 지나서 이제 번화가가 있는데,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수업에 했던 생면들이 있잖아요. 또르텔리니 인브로드 할 때 또르텔리니 저희 많이 했었죠. 이것도 있고요. 그리고 겉면으로 만들어서 건조해서 파는 것도 있는데요. 딜리올리니, 빠빠르텔레, 그 다음에 팔리아 피에노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빠빠르텔렐도 좀 보이고요. 밑에는 또르텔리니 돼가지고 생면 위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볼로니아 오니까 정말 생면 종류들이 이렇게 아울렘 매장에서 정말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이쪽에 보시면 또르텔론이 좀 큰 거, 그라미냐도 생면을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긴 되게 오래된 그런 업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개됨에 한번 들어가서 어떤 파스타 종류 돼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서 잠깐! 잠깐! 잠깐!